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데오의 아들인 맹인거지니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거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늘 같이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로는 이라 아메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런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사역하다 보면 새가족이나 또 이렇게 또 불신자 중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특히 새가족들 보면 복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우울증으로 어떤 상처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사실은 육신적인 거지만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그래서 그리스토만 사실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쉽게 이렇게 건방치유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옛날 건데 심고로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다 자기는 늘 외로웠다 경쟁자들과 싸워서 늘 이겨야 했고 모든 것에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부터 그런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홀로 있을 때 술을 먹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가끔 새가족이나 불신자들 전도대상들을 보면 조금만 참음 되는데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리고 저번에도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한 3살 됐겠죠 겨우 이제 걷는 아이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충격으로 정신문제 온 분이 또 있고 참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이런 문제에 사실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다가가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란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사도신경 강의하는데 예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시를 알게 되어주고 제사장은 우리를 재문제에 그 부분 재문제는 얘기를 하던데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깊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완벽한 재문제에 사단과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보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 유대인 정작 하나님을 믿고 메시야를 기대했던 유대인들 또 대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안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지하죠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자기들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다는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 이해 못하고 사단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살인자 거짓말장이 거기에 너는 소속됐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심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계속 더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믿도록 그리고 더 체험하도록 더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다 모르거든요 고백은 하지만 다 체험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랩니언트들 그런 얘기하죠 랩니언트들이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랩니언트들의 단점이라면 기성세대와 같이 그런 문제와 갈등과 고난과 문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다 알면 다 체험하고 다 누리면 아이고 좋겠다 진짜 예수 그리스를 다 체험하고 다 누리고 다 경험하면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아니면 절대 진리를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오느니 인자가 대세자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걸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였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자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죄 문제 해결할 것이고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즉시 예수님이 한자리 할 줄 알고 누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만 따랐으니까요 병 낫는 것, 잘되는 것, 증거 있는 것, 응답받는 것 거기에만 줄곧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누구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지에서 자범죄에서 구원자로 오신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 축복과 권세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이신가 그리스는 내 인생의 저주와 모든 문제를 십자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인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란이나 기근이나 이음이나 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뭐 정제하냐 뭐하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 생각만 정말 생각만 24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 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을 다 압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고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 계계를 이 의심을 주는 사단의 계계를 정말 물실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소경은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로니라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돈을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거는 따라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재앙과 저주와 정신문제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영적인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표에 따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떤 죽음도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을 달라고 그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리 맡겨도 사용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 건데 누가 보면 13장 11절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면서 꼬부라져 있는 우리 옛날에 죄송한데 꼽세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특별한 이 사람은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펴졌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국서 5장 17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새 틀로 갈 수 있도록 에베스 4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려지 못하느냐 불신자에게는 에베스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공세 잡은 자와 지금 불순정의 아들과 함께 역사하는 영을 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또 사단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의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 번 세 가족을 그렇게 전사님이 세 가족 왔는 30대 초반인데 정말 전사님이 매일 가서 그 지역 식구들이 키워했는데 결국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애 없고 중국 교포인데 그게 시작이 쉽게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우리 보금의 뿌리 내리는 우리는 괜찮은데 세 가족들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분명히 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마음이 늘 슬퍼하는 자에게는 황한을 마음이 늘 슬슬한 우울한 사람에게는 찬송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갇혀 있고 또 그 다음에 포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노임을 눌리면서 자유를 포로에서 자유를 하려고 기도하십니다 생각과 마음 시간 다 끝났습니다 50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혀 기도에 힘 썼더라 히브리스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참 알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예수는 모든 문제 다 아는데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바디메오처럼 오늘 바디메오처럼 또 18년 된 이 병자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또 허다아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딪혀 올 수 있거든요 히브리스 4장 14절에 11절에 보면 그리스의 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막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 딱 하면 되는데 그 문제 확 잡힌다니까 그 감에 확 잡힌다니까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루는 되는데 소리도 안 질러도 되는데 사실은 그럼 못 끌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전도하는 단악방 치유하는 단악방 하셔야 돼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우리도 물론 치유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불가능을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 불가능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어느 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내가 요즘 이렇게 우울증 환자하고 조울증 환자 이렇게 단악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주의를 안 왔어요 왜 안 했나 해봤더니 내가 숙전해 준 거 메시지 듣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라 뭐 적어라 기도 수접 적어라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하기 싫어 메시지 듣기 싫으니까 숙전을 검수 맡아야 되는데 검수 맡을 게 없으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고 다른 데 신방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직장 다니는 분인데 그럼 심도나는 것 같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 언제 즐겁습니까? 메시지 들을 때 언제 즐거웠습니까? 기도할 때 테이프 들을 때 여러분 말고 영적 문제 특히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메시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있고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 듣는 거 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다 시간 지나면 다 치유됩니다 아니면 넘어서든지 시간 너무 지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묵상하는 거 이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우리 개인이 먼저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하게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다가 결론적으로 이 성령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괜찮다 치유된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복음 안에서 된다 이 살리는 치유하는 전도하는 그런 다락방을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암에 안 하세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